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새롭게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는 소식이 하나 있네요. 서울 동부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그동안 수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언론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결론을 내렸네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그리고 당시 서 씨가 소속해 있던 부대 지역 대장 등 4명을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서울동부지검은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동부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리고 전 보좌관 그리고 아들의 소속 부대 지역 대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숨지고 우리 군 발표에 의하면 시신이 훼손됐다,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함께합니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양욱 겸임 교수, SBS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양욱 교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사태 전반을 좀 훑어보고 그다음에 그간 우리 국민이 조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충분히 보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려고 했다는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북한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끝부분에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현 정부의 입장상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대화 국면으로 가기 전에 일단 현재 지금 이 문제 우리 국민이 말도 안 되게 살해를 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강하게 입장을 주장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그런 것이 일종의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가 돼서 잘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국민을 나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양욱 교수 말씀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에서 상당히 긴 시간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군이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도 있을 수 없는 규탄받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대목이 들어갔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안정식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어쨌든 이번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의 미래가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남북관계가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공인들이 당혹해하는 건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메시지가 주력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 부분이 지금 강조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메시지를 낸다라면 지금 국민들이 당혹해하는 부분에 대한 그쪽에 좀 주력을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충분히 짐작합니다. 정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큰 단락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파탄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평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남북 대화 복원의 계기가 돼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군사통신서는 하루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분, 부분별로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원문 전체를 길게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가족에게 애도를 나타내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짐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당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섭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의 뜻을 담은 통신문을 보내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주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미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대화, 복원, 그것을 위한 군사통신선의 신속한 복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다시 주제별로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강한 비판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 부분 빼고 가족에게 애도를 나타내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 짐작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관계 파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견을 의지로 읽혀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대화, 복원 이것을 위한 군사통신선의 조속한 복구를 강조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가 추가 브리핑이 있었는데 안정식 기자, 제가 눈에 띄는 대목은 오늘 국방부 측의 브리핑 설명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이 이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에 구조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 이 내용을 브리핑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정식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기자들 만나서 소위 백그라운드 형태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취지는 그러니까 제가 그 6시간 동안 군이 뭐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실 군이 어떤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 오늘 발표 내용이죠. 북한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하면서 대응한 데 제한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 며칠 전 보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6시가 북한이 이 공무원 이 씨를 발견하고 6시간 만에 사살을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밧줄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풀려서인지 끊어져서인지 2시간 동안 이 씨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지금 안정식 기자가 그 부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북한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데모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인데.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북한은 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검문 과정에서 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2시간 동안 놓쳤다가 이 씨를 다시 찾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살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살하기 전 상황, 밧줄로 끌고 가던 상황은 뭔가 해안가 쪽으로 해서 이 씨를 구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2시간 동안 이 씨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때 그다음부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사살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오늘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는 그 6시간 동안 구조활동에 나선 이유가 나서지 못한 이유가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통지문 보내서 사실관계가 틀리다. 사실은 북한군이 검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쐈다고 하고 나서 국방부가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상황은 이랬었다는 걸 다시 말했다는 건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브리핑이나 또 오늘 오전에 이 브리핑을 보면 최초의 브리핑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첩보에 의하면 월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북이 끊임없이 해요. 가족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북한이 만약에 자신들이 구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통지문에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됐고 80m 앞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사살하는 게 논리가 안 맞죠. 그런데 구조하려고 했다가 뭐 확인해 봤더니 뭐 이런 거고 우리의 그거에도 이렇게 도망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제 생각에는 구조하려고 했다고 했다면 북한이 그걸 통지문에 포함 안 시켰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이 북한의 논리는 그야말로 경계 작전을 펴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잘 이상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게 경계 작전에 의해서 이제 그 건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응하지 않아서 딱 다르다는 거죠. 안정식 기자가 지금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구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총격을 가해서 사살한 이것은 별개로 치고 정말로 구조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통지문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뭐 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알린 통지문에는 이런 방법 언급이 없는데 우리 국방부가 구조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이거는 지금 국방부가 애초에 얘기했던 아마 합참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합참이 먼저 얘기했었던 상황.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이렇게 사살하고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했던 상황 이런 부분들과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지금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러면 이렇게 왜 얘기가 틀리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첩보 수준이었다, 뭐 확인 과정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보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것으로 어떤 사람의 의도와 이런 것까지 전부 판단한다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아마 그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그런 좀 약간 성격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진솔하게 혹은 그리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저것이 만약에 어떤 우리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지시를 만약에 내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NSC나 청와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고 한다면 과연 군이 들어가서 얼만큼 할 수 있었느냐. 그다음에 혹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이런 데 지시 없이 현장에서 뭔가 초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이 분명히 잘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이고 잘못한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과연 정말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고 그다음에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화나 분노를 여기에 지금 터뜨리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할지 이 부분을 지금 뭐 어떤 정부와 군이 방향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우리의 어떤 결연한 자세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북한이 만에 하나 이런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다들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이 오히려 논란을 좀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안정식 기자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고 양욱 교수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 북한군이 이 공무원을 구조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이 공무원 발견하고 사살하고 부임을 소각했다고 한 이 부분까지 어떤 내용을 담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원하고 부릉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 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에서 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 불명의 침입자는 부임을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오고 난 뒤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과를 해온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 복원, 대화, 복원 이쪽으로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조선중앙통신보도문인가요? 북한이 현재 시신 수색 작업이 남과 북이 각각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한 거죠? 우리가 수색하고 있는 수역이 북한 수역이니까 영해 침범하고 있다,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지금 서훈 실장이 읽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NSC 회의한 자료를 냈죠. 거기에서 어쨌든 우리 쪽 설명하고 북한 쪽 설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추가 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시에는 공동조사를 하자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찌 보면 뜬금없이 영해 타령을 하면서 남한 선박들이 북측 영해를 심입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한다고 치고 나온 건 남쪽이 공동조사하자는 등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했으면 다 끝났지 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걸 다른 측면에서 남쪽이 경고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보면 시신을 습득하면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도 생각 중이었다. 그런데 왜 남측이 시신 수색을 이유로 영해를 침범하느냐, 중단해라, 이게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보면 강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강은 긴장을 자차 약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온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시신을 돌려주겠다는 거 말고도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보관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어쨌든 이대로 마무리를 지으면 남북 관계를 유지 내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고 할 때 마무리하면 길게 보면 어쨌든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라고 강훈 양면척을 다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 자신들이 정말 존귀한 생명 하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안전식 기자의 얘기 들어보면 그걸로 끝내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한 가지 지적, 계속하고 싶은 게 북한의 이 사과를 무조건 사과라고 받아들일 것이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나왔던 일에서 박왕재 씨 피살 사건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목함주의의 노발 이런 데에서 나왔던 메시지보다는 상당히, 상당히 뭔가 우리 쪽을 배려한 것 같은 그런 메시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우리는 넘어오려는 사람 있어서 그냥 쐈을 거고 우리는 좋지 않거나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남한 쪽에서 나 김정은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실망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거 사실은 문면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북한이 현 상황에서 사과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좀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결국은 이 전반적인 흐름은 뭐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이 뭐라고 그럴까, 끌고 나가는 그 이후의 것을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단계가 되면 우리 국민이 사살이 되고 그다음에 사살한 국민의 시체를 찾는 과정, 시신을 찾는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방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쪽 지역에서 뭔가 실질적인 어떤 군사적 활동이나 시효적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기정사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소위 말해서 살라미 슬라이싱, 살라미 전술처럼 살짝, 살짝, 살짝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 방향을 어떤 전반적 방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물론 이렇게 아직 제가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중국회나 남중국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레이존 분쟁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즉, 모든 어떤 국면들을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하려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하고 현 정부가 그것을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이용하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약간 좀 숨을 고르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우리 군당국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 발표하면서 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죠. 바로 이 부분에 공무원의 가족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피살된, 피살됐죠. 피살된 공무원의 가족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전통문에 의하면 미안하다라는 말 단 두 마디. 하지만 동생은 서른여섯 시간의 해상 표로를 통해서 거의 반죽음 상태인 항구불능 상태인 동생을 약 십여발의 총탄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놓고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저나 유가족들 그다음에 그 조카들 이런 가족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용을 한다는 그 내용의 말을 내가 전했는데요. 동생의 시신이 아직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특성상 자극을 하게 되면 안 돌려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22일과 23일 그 수색 중에 23일 날 어 NLL에 관련된 북측으로 가까이 올라가니까 북한의 그 무전 교신이 자기네들 땅 명예를 침범하지 말라는 무전 교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한 다음에 우리 군이 바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거심방송을 했었는데 22일 날 충분히 동생의 생존 사실을 인지했으면 남측으로 인도하라 넘겨라라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송 무전 교신 내용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살려야 될 시간에 군은 이미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경악스러울 내용입니다. 가족의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당국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과 교신이 이루어졌다, 교신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때 발견하면 우리 측에 인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월북으로 단정 지었느냐. 강한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저도 들어보니까 수색 작업할 때는 북쪽 함정하고 교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가족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할지 몰랐다.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국방부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할 거고요. 더군다나 이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당국이 처음에 먼저 공개를 했는데 가족이 상당히 반발하고 나니까 조금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당국, 정보당국은 분명히 공개할 수 없는 첩보이긴 하지만 SI라고 흔히 해야 하죠. 감청 등에 의한 정보, 첩보. 그래서 월북이라고 하는 부분에 무게를 여전히 두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도 해경에 넘기고 있더라고요. 오늘 국방부 얘기 보면 해경의 수사 결과를 보시죠. 그런데 또 문제는 해경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국은 이 소위 이 시그널 인텔리전스, 감청 정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도 일방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만약에 뭔가 교신하는 내용을 들고 월북자를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쪽에서 인지를 잘못해서 그냥 월북자인 것으로 처음에 처리하다가 야, 아니구나 그러고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진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인텔리전스 하나가 있다는 것만 갖고 충분히 이것을 월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정말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한 어떤 첩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을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민이 그쪽에서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 북한 쪽으로 떠밀려갔고 그게 뭐 북한이 본인이 직접 갔건 가지 않을건 간에 갖고 거기서 사살됐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지금 계속 여론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뭐 저 사람을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을 위해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해역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 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첩보입니까, 정보입니까? 우리가 취득한 첩보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취득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북의 통진문에서 해명한 것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지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확실한 부분들로 이렇게 판명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밝힌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긴급 관계 장관이 열어서 공동 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이 여전히 답이 없는 거죠.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거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제죠. 토요일 NSC 보도자료 형태로, NSC 보도자료 형태로 북한이 추가 조사를 하고 필요시 공동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 갑자기 영해 문제 끌고 오면서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종양통신사 보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 전말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보했다는 건 더 조사할 거 없다 이런. 정지문에 밝힌 내용 말고 더 공개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이걸 숨겨놓은 거죠. 추가 조사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시신 수색만 하겠다. 그렇죠. 북한의 1차적인 종황통신 보도를 보면 이렇기 때문에 좀 공동조사가 섬사될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다시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 대통령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할지 어떨지 그건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옥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뭐라고 그럴까 공동사무소 폭파 이후로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북한 해옥으로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그리고 우리 군 발표에 의하면 시신이 훼손됐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불물만 불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수 정태춘 씨는 서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해에서는 우리의 국민, 국민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살기 위해서 갔을 것인데 살려고 갔던 곳에서 이 공무원은 결국 귀중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과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남북관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 정부의 의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헤엄쳐 갔던 그 공무원이 사망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애도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함께 슬픔을 가족과 나누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